지금 시작하는 도구 자 하나 천천히 갈게요 질문 입니다 자 하나 천천히 갈게요 정면 아래부터 갈게요 정면 아래 하나 둘 정면준 중간을 더 해야겠어요 정면 중간이요 정면 중간 쯤 중간이요 정면 중간쯤 중간이요 정면 중간 쯤 정면 맨 뒤에도 한 번 가겠습니다 손도 한 번 들어주세요 하트도 한 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오른쪽 한 번